상황골 상사리야 이장일씨 네 내일부터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16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열린다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에 멋진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해외로만 나가는 것은 우리 강산에 대한 결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내 여행이 새로운 매력을 모아둔 내나라 테마 마을도 둘러보시면 이야 그곳에 가고 싶다 주말에 한번 나서볼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게요 테마 마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판소리 테마 마을도 있잖아요 그렇죠 춘향골 하면 남원이죠 네 남원 가면 흥구마을도 있죠 또 지리산 쪽으로 변강새가 살았던 곳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판소리 테마 마을 곡성에는 심청마을이 있는 거 아시는지요? 네네 곡성에 가면 심청이하고 심 봉사를 만나볼 수 있거든요 네네 춘향마을 흥구마을 심청마을 근데요 적벽간은 중국으로 가야 하나요? 아이고 왜요? 전라남도 화순에 가면 화순 적벽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에는 적벽강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참 아 그리고요 제주 한라산 기슬개 베비장하고 에랑이가 놀았던 거기에 그 에랑이 마을을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그거 좋네요 아 그래요? 에랑을 통해서 우리의 풍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에랑이 마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발견하시리라 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입니다 관동팔격을 김경복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김경복의 소리로 관동팔경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두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철하니랑 여보게 철하니 학교는 왜 무슨 말썽 생겼나 에이 학기 초부터 말썽이 생겼으면 좋겠어 연장 쓸 일이 있거든 아니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교실에서 연장을 쏴니 아니 그건 톱이랑 장돌이 아닌가 내가 톱 들고 장돌이 드니까 왜 겁나나 이 연장 안 쓰면 내 아이가 꼬부랑 아이가 된다니까는 꼬부랑 허리라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꼬부랑 아니 그건 뭔 소린가 우리 애가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동동동 뜨거든 그래서 허리가 굽어 책상에 구부려서 꼬부랑 허리가 된다니까는 아니 요새 학교 의자 책상들 높이 조절하게 돼 있잖아 아니 왜 그 학교는 의자 높이가 조절 안 되는 것이던가 조절한다고 해봤는데 우리 아이는 다리 동동 떠 있다니깐 그래서 연장 쓰려고 설마 톱으로 의자 다리랑 습싹 잘 셈인가 여보게 그건 학교 기물 파손이요 그러면 내 아이 허리 파손은 누가 봐준대 저기 이제 초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글쎄 초등학생들 꼬부랑 허리 이 연장 써야겠다니까는 아이 글쎄 그 연장 들고 교실 들어가면 경찰 뜨고 뉴스 뜨고 난리나 아 내 말대로만 해 에헤이 그러면 우리 아이 오늘도 의자에 동동 떠서 허리가 굽어질 건데 어쩌라고 자자 이것만 갖다 주면 의자 잘라내고 책상 다리 잘라낼 일 없네 아 이걸 책상 밑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아모 자동 발판인데 지가 알아서 발바닥 목표로 척척 대주거든 그럼 꼬막만 한 아이가 날마다 발판 짊어지고 다니라고? 지게질을 가르치자는 겐가 지게질을? 아니야 접으면 책받침만 하니까 부담 없을 거래도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 벌써 허리가 그냥 이만치 굽었어 아 봐봐 저 꼬부랑 허리 어쩔 건데? 이야 조숙해도 너무 조숙하네 아니 교육감 허리보다 더 굽었자노 네 삼설기 묵개월 박윤정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새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요 의자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발이 동동동 뜨는 아이들이 많대요 이러니까 당연하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들은요 의자가 작아서 고생이 잘하대요 아이고 그래서 조절용 의자를 보급 중이라는데요 네 아니 그러면 의자하고 책상 높이 조절 이런 게 다 되게 좀 해주든가 글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정말 허리가 굽은 꼬부랑 허리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사회 나가서 일하기도 전에 이렇게 허리가 굽은 꼬부랑 허리라니요 글쎄 말입니다 아 거시기 말이오 컴퓨터에 거북이 고개 의자 땜에 꼬부랑 허리 게다가 부실한 체력까지 참말로 걱정되네요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졸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을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꿈에 들은 시익구절 정소종의 고사입니다 네 꿈에 본 시익구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일화를 기록으로 남긴 사례가 꽤 있었죠 네 있었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들이 그 잠자는 사이에도 사무쳐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때로는 귀신이 전해준 그 시익구절이란 말도 나왔죠 네 왜 꿈에 그냥 애써 소리공부를 하거나 꿈 속에서 악기 공부하는 거 그런 꿈을 꾼 분들이 꽤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사무치게 좋아하거나 끝없이 생각했던 일들이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상군 시절 정소종이라는 그 선비가 꿈 속에서 들은 그 시익구절을 기억했다가 그 시를 써올려서 상을 받은 일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왜 우리가 농담 반으로 뭐 그분이 오셨어 신명이 났어 신이 들렸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그러죠 네 정소종은 꿈에 생생하게 본 시익구절을 현실에서 써먹은 셈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연상군이 시를 좋아해서요 때때로 문신들에게 이러저러한 그 제목으로 시를 지어올려라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든 시를 골라서 상도 내리고 또 벼슬도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네 네 아니 지도자가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명시 한 편이면 된다 기막힌 시 구절을 지어보자 하는 게 유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실제로요 연상군 때 학문을 심쓰는 게 아니라 선비들이 그 당나라 시를 본따서 노래하는 그런 폐단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소종이 꿈에서 들었다는 시 구절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지어서 출세했다는 소리죠 네 네 과연 어떤 구절이기에 연상군이 그렇게 좋다 좋다 했던 걸까요 네 제목은요 봄날 궁중악사들이 뜨락에서 악보를 보고 있다 네 네 그 제목으로 정소종이 노래했던 두어 구절을 보겠습니다 봄날은 백성 살린 우임금이 찾은 산천에 물은 없고 풍악은 남풍시 노래한 순임금 뜨락 세며 짐승 사이로 울린다 네 이게 바로 춘융우전 산천의 구절인데요 정소종은 그 구절을 꾸며보고 생생히 기억했다가 연상군이 시를 써 올려라 할 때 그 시 구절을 써 올렸던 겁니다 네 연상군은 봄날 궁궐악사들이 뜨락에 악보를 펼치고 있는 그 풍경을 주제로 시를 지으라 했는데 정소종은 그 악사들이 악보를 펼치고 연주하는 모습에서 우임금 순임금의 태평성대를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순식간에 연상군과 순임금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착시현상을 준 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폭군에게 순임금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들은 연상군이 기분 좋은 김에 정소종에게 상을 내린 거고요 아 네 아이고 그 해 연상군 시절 봄날이 어떻게 말리 땅 누비며 백성을 구하고자 땅을 일궈낸 우임금의 봄날 산천과 같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래도 듣는 연상군이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풍악 좋아했고 또 팔도 미인을 좋아한 연상군 풍악하고 또 순임금이 남풍 앞에서 이 남풍에 우리 백성들 살겠구나 하면서 반가워 노래했던 그 풍악하고 같겠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정소종은 꿈에 생생하게 봤던 그 시 구절을 일단은 적절하게 써먹은 셈이군요 그럼요 네 그리고 팔도 땅 누비면서 땅을 흘린 적이 없는 연상군은 내가 우임금 순임금 정도인가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했을 거고요 네 그렇겠죠 자 다시 올해 봄날을 봅니다 과연 팔도 사방을 누비는 인물들이 민생을 위한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 자세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정소종과 꿈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춘행무 반주음악을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네 춘행무 반주음악을 정재국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단가 편시춘을 이주은의 소리 김청만의 북반주로 함께해 봅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여행 중에 심심하신가요? 눈이 번쩍 뜨게 해드릴까요? 그럼 번호표 뽑아주세요 놀라운 체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여기 1번이요 1번 어떤 체험인가요? 아 네네 오세요 초정밀 gps 칸으로 들어오세요 초정밀 gps라니 아니 얼마나 정밀한데요? 지금 내비게이션 오차가 30미터까지 나고 있죠? 네 이건 1미터 이내로 좁혀졌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걸 쓰면 자동차도 자동운전하고 또 하늘로 물건 실어줄 그 드론도 정확하게 우리 집을 찾아서 창문 택배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네네 무엇보다도 심 봉사님이 손뼉치고 반길 겁니다 심 봉사님 1미터 앞에 전봇대 우측으로 두 걸음 피하시고 아 그쪽은 포장마차거든요 좌측으로 직진하면 카페입니다 오우야 그렇게 정밀하게 안내해준다? 근데요 이 초정밀 gps가 우리 집 걱정거리 없애줄 수 있을까요? 자 자 딸이 납치됐다고 가정하고요 자 전화가 온다 네 그땐 어쩔 건데요? 아 네네 납치 보이스피싱이 들어왔다 그 순간 초정밀 gps가 작동해서 딸 위치 확인 완료 현재 모모여고 3층 교실 5열 7번째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그럼 골프 칠 때 초정밀 gps가 도와줄 수도 있을까요? 아 골프장에서 말인가요? 홀컵과의 거리 182.5미터 5번 아이언 자신 있나요? 오 예 이거 얼마인가요? 나 당장 휴대폰에다가 넣고 싶은데요 아 네 한두 해만 기다려주실까요? 저렴하게 휴대폰 칩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요 인간관계가 좋은 편인가요? 화끈하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 초정밀 gps가 인간관계를 도와주다니 어떡해요? 장차 이런 말이 유행할 겁니다 우리 gps 틀까요? 그걸 트는 사이에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전화 거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 두 눈으로 훤히 보는 사이 그리고 이메일에 연동시키면 메일이 어떤 장소에서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gps 틀까요? 아 잠깐만요 그거 전화 해커 메일 해커한테 쓰면 평양에서 보낸 건지 베이징 시당에서 보낸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태평선 능계에 띄워드렸는데요 김찬섭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오차범위 1m 이내에 초정밀 gps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죠 장차 지구촌에 우리가 개발한 위성항법 시스템인 초정밀 gps가 보급될 건데요 다양한 매체에 자동운전 또 공중 드론 택배 또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그리고 또 스포츠 분야 등 여러 분야에 쓰일 텐데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다른 기술하고 융합하면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새로운 경제 효과도 엄청나겠죠 아무리요 네 아이고 물론입니다 이런 첨단 통신 기술들을 우리가 선도하고 융합시켜서 더욱 빛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요 그렇습니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itляется click센se represented if you probably look a little bit 다 와 아 어디라 음 음 으 으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구는 올해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찾아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부여구는 지난 1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예술, 다원예술, 무용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 내용은 우리가락 우리소리 좋을시구 판소리 다섯마당 연창공연 백제의 기약을 찾아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여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6년 토요 박물관 산책 상반기 프로그램이 3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박물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먼저 3월 12일 오후 6시에 마련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국악밴드 타니모션의 공연 타니모션과 함께하는 신나는 국악여행입니다 전통예술 공연 외에도 뮤지컬과 연극, 인문학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2016년도 문화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22기 박물관 강좌는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강좌는 역사, 미술, 음악, 민속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답사로 진행되며 강릉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 박물관 학위연구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죽헌 시립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시각장애인 전통의뢰인 서울맹인안택경과 염색장인제도인 홍염장 종목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를 공모합니다 서울맹인안택경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이 국행기유제에 참여하는 등 독경을 통해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해온 전통의뢰입니다 홍염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색을 염색하던 장인이고 두 종목 모두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며 종목별 신청자격과 심사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담긴 우수공예품과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개발 지원품목은 공예품 분야와 관광기념품 2개 분야이며 공예품 분야는 목칠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등이고 관광기념품 분야는 녹색상품, 하이브리드 상품 등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상품입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의 주소를 둔 개인, 업체, 단체 등이고 사업기간은 이번 달부터 6월까지입니다 작품 접수는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이뤄지고 대전공예협동조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42-863-768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국립무용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중요무용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가 3월 따뜻한 봄과 함께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공개행사는 중요무용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뛰어난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중요무용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당 영등꽃, 제48호 피리정학 및 대취타, 제9호 은산별신제 등 총 6종목의 공개행사가 지역별 전승현장에서 마련됩니다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전화 02-3011-215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 기슬계 청정지역 사과가요 올해도 대만시장 수출길에 올랐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단양에 중령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령 사과가 대만에 수출됐는데요 지난해에는 50여 톤이 수출됐다고 합니다 네, 대만 신문에도 연재돼서 수출길이 더욱 탄탄해진 단양 중령 사과는요 일교차가 큰 고산지대에서 생산돼서 사과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육질이 단단해서 저장성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석회암 지대 황토밭에서 자라서 다른 사과보다 품질이 우수하고요 맛과 향이 뛰어나서 대만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단양의 중령 사과는 1998년부터 수출해서 지금까지 1300여 톤을 수출해오면서 꾸준히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호평을 받아온 효자 수출 품목이라고 하네요 네, 네 지금 단양에서는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특산물을 팔도에 알리는 직거래 장터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광 단양을 알리면서 단양의 명품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로 알리고 있는 전국 대장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단양군과 대한불교 천태종이 손을 잡고 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 촉진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상호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한 단양군과 대한불교 천태종은 서울 성룡사와 분당의 대광사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요 단양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알렸죠 네, 그리고 올해는 대전 광수사를 시작으로 전국 천태종 말사를 찾아 나서는 팔도 직거래 장터 대장정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네 전국에 15개 말사를 찾아가서 단양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바람을 일으켜 보자는 거죠 네, 그렇죠. 단양군이 펼치고 있는 팔도 직거래 장터 대장정은 서울 관문사와 춘천 사문사, 부산 삼광사 등 한 달에 두 차례씩 12월까지 계속될 건데요 네, 그리고 청주 명장사에서 열린 단양 직거래 장터에서는요 대본에 70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네, 단양군수까지 나서서 팔도 직거래 장터를 누비고 있답니다 네, 지난 설 명절부터 지금까지 단양군이 펼친 직거래 장터 판촉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브랜드 단양을 널리 알리고 있는 팔도 직거래 장터, 앞으로도 좋은 실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네, 고향 소식 오늘은요 충청부터 단양군 팔도 직거래 장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음악 띄웁니다 네, 보째 남창지름시죠 장판교상의 문연의 노래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호통치는 거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을 찾은 낡음이와 들수가 거사와 벌리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던 낡음이와 들수가 지리산 찾아가 심신을 씻고자 했는데 가는 길에 기이한 노인장을 만났으니 지리산 얼레빛 거사였겠다 거사가 낡음이 머리를 얼레빛으로 비껴넘기며 한다는 소리가 이 꼴을 봐라 이 머리로 지리산을 올라가 니놈이 지리산 신념 전에 벼락 맞을 각오를 했던 게냐 아, 머리 쳐들어 이거 보이냐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저기 거사님 아이고 머리빠지겄습니다 형 이게teri 울 Heart 아니, 이게 내 머리에서 나왔다고요? 아니, 좀 잡는 양, 내 머리를 내가 어찌 모르겠습니까요? 어디서 이런 그냥 벌레를 머리에 놓고 우깁니까요? 우겨? 이 놈이의 밥값 하려면 멀었구나. 그러면은 잘 보거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옆에 너도 잘 보거라.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지리산에서 날아온 건지. 짜자자! 아이고, 여보게, 들쑤. 자네 보고 있나? 아니, 이게 정말 내 머리에서 나온 긴가? 아이고, 이거 봐. 자네 머리 봐줘. 또 나온다. 아이고, 정말인가? 아니, 그, 그, 허사님.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랍니까요? 조화 속? 그래, 그래, 그래. 조화 속이지. 네 놈이, 세상에서 가져온 못된 쓰레기들이 머리털 사이에서 나오니 이런 조화가 어디 또 있겠냐? 고참 나. 아니, 집에서도 이런 머릿니가 나온 적이 없는데. 아니, 지리산에서 왜 이런답니까요? 아주 통통. 살이 짜도 보리알만 짖었구나. 이게 그냥 머릿니로 보이냐? 아이고, 그냥 내 머리카락 속에서 나왔으니 머릿니지. 그럼 뭐 어금니겠습니까요? 요 놈을 보니 한양 피룬골 부암골 살던 놈인데 성벽 쌌다가 무너진 돌 사이에서 나온 놈이야. 네? 아니, 요 놈이 그 한양 피룬골 부암골 사던 놈이라고요? 아니, 제가 그 동네 출입을 안 했던 사람인데요. 이 피룬골 머리가 어떻게 내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왔다란 말입니까요? 성벽 쌌다가 무너지니 돌 무더기에 깔린 게 누구겠냐? 아니, 그야 그 성벽 쌌던 사람이겠지요? 그 사람 머리에 살던 요 놈이 집도 절도 잃었겠지. 아이고, 고사님. 사람 목숨이 깔렸는데 그 머릿니가 걱정이니까요. 그 머릿니도 언젠가는 삼정승 육판선 머리털에 칩을 짓고 살아보려니 꿈을 꿨는데 돌 무더기에 깔렸으니 이 틈 전 틈 먼지 틈 쌓이로 빠져나왔겠지. 아니, 고사님. 글쎄 그 머릿니가 어떻게 제 머리에 있냔 말입니다요. 아, 이리 툭처리 툭 튀던 요 놈이. 네 놈 머리에 올라간 까닭을 모르겠냐? 아, 참 네. 아니, 고사님요. 그저 이놈 날귀리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라! 재수가 없어서? 아이, 네 놈이 이리기우 철이기우 얼마나 기웃거리고 다녔으면 머리니가 올라타겠느냐? 아이, 고사님. 그거야 꼭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나. 뭐 사람 좀 만나고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깐은 요 놈도 또한테부터야. 대골에 들어갈지 오빡에 들어갈지 결판이 날 게 아니겠냐? 이런 더러운 걸 머리에 싼고 지리산 타령이었냐,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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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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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또 머리를 빗어대려고요. 안 잡으면 내 머리로 옮겨올 거 아냐? 내가 머리니 벼룩한테 피를 바칠 일이 있냐? 머리 대거라. 이번에는 기생집에서 옮겨온 벼룩을 쳐야겠다. 아이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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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님. 원래 거사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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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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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내려갈랍니다요. 아이고. 그러, 내려가. 아이고, 원래 거사라고. 내가. 아이고, 거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산을 해야 겉습니다요. 저, 저, 저기, 저, 여박에 들쑤. 내 말이 맞지? 어? 우리 그냥 지리산 내려가세. 내 단잠을 깨워놓고 세상 쓰레기 툭툭 날려놓고는 내려가. 아, 예, 예. 아이고, 내려가겠습니다요. 아이고, 그 얼레빛으로 또 빗었다가는 아마 내 빗줄이 터질 겁니다요. 이놈아. 나는 수만 번을 빗었어. 내 머리 봐라. 터졌냐? 세상을 빗을 얼레빛을 만들고 있는데. 너 잘 만났다? 예. 세상을 빗을 얼레빛이라고요. 아이고, 거사님. 뭐냐. 머리 대라. 굶실굶실 거리는 벼룩 머리니. 싹 잡아주마. 아, 머리 대라니까. 네,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죽머리를 안옥선의 가야금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궐 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호통제는 거사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지리산에 갔던 거 낡음이야 들수가 아주 제대로 걸렸네요. 네. 얼레빛을 든 거사가 낡음이 머리를 빗겨주면서 잡아낸 그 머릿니 사연. 네네. 듣고 보니까요. 보통 거사가 아니죠? 네, 그러네요. 한양 피룬골, 부암골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살아나온 그 머릿니가 낡음이 머리로 들어왔다. 네네. 그 다음에 잡을 벼룩은 기생집에서 온 벼룩이다 하니까 지리산을 내려가겠다. 당장에 내려간다 하잖아요. 네네. 그도 마음대로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다시 머리채를 잡혔으니까요. 네. 내일 얼레빛 거사 그 뒷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경기소리 보존회의의 임정난 명창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한동안 조금 따뜻하다가 어제 오늘 좀 쌀쌀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쌀쌀한 거 못 느꼈어요. 그냥. 그러셨어요? 네. 아직 젊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뵈면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안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작년 공연 때도 여러 번 뵈 있었는데 똑같으세요. 그래요. 많이 늙었죠. 세월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이 봄맞이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그냥 아이들하고 레이선하고 또 맡은 게 많으니까 여기에서 저기서 회의한다고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월 달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한결 같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통 경기소리의 맥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시더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오늘 초대석 손님이신 우리 임정란 선생님께서는 이제 3월 공연 준비하시느라 아주 바쁘실 텐데요. 국립국학원 2학당 공연을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선 공연 날짜랑 시간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공연 날짜는 3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네. 장소는요 선생님? 국립국학원 예약당이요. 네. 경기도 무용문화재 제31호 예능 보유자이신 임정남 명창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 보존회 기획공연 소리어울림 세 번째 공연이세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 보존회에 그간의 활동상을 좀 알려주시지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사단법인 경기소리 창단식을 2001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년 올해가 이 계획공연이 12회째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지부공연은 세 번째고요.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계획공연을 계속하다가 이제 지부공연 지부들이 너무 좀 주춤하고 좀 도태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사기를 좀 살려주려고 지부를 지금 공연을 시작을 하느라고 좀 한 두 달 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지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 보존에는 어떤 분들이 모이셨는지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그 경기소리 보존에는 지부장들이 대부분 저희 이수자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기 그 지부를 가져가서 거기 지역에 또 미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회원들이 돼서 많이 활성화를 경기소리를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신 문화생분이 지역에서 경기소리를 사회교육화 시키시고 있군요. 아 대단하시네요. 지부가 몇 개 지부가 있나요? 네. 15개 지부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번에 다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프로그램이 길어가지고 지루할 것 같아서 8개 지부만 하고 다음 나머지 지부는 또 다음에 할 때. 지키려고 하시네요. 선생님 15개 지부를 다 또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격리해 주시고 하시려면 에너지도 많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저 지부에도 각각들 다 저기 정기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서 또 도와주고 또 연습하는 동안에도 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면 또 가서 봐줘야 돼요. 격리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시간이 하루에 48시간 정도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방금 말씀대로 15개 지부가 이제 참여는 하긴 하는데 이제 8개 지부와 회원들이 함께 나서서 하는 신춘무대가 이제 활짝 열 텐데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막을 여는 첫 무대가 경기 12좌창 무대네요. 경기 12좌창. 우리 애청자분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12좌가가 이 중앙의 57호는 열두 바탕을 4곡씩 노놔서 3분 선생님이 문화재 되셨잖아요. 안비치 선생님, 묵겨울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그런데 저희는 저는 묵겨울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중앙에 있다가 경기도 도립 국악단 악장으로 있을 때 도에서 경기 소리는 경기도에 문화재가 없으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찾아와서 그래서 내려갔는데 정말 그때만 해도 정말 경기도는 경기 민요가 불모지였었어요. 맞아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로 내려가면서 많이 경기도에 활성화를 시켰고 참 그건 제가 자부하고 싶어요. 경기도 어느 곳에 가서 이제 민요를 들어도 그래도 귀에 조금씩 들어오는 게 이제 보이니까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10위 좌창 중에서 어떤 곡을 선생님 이번에 손을 보이나. 저는 여기 중앙에는 4곡씩 되어 있지만 저는 10위 작가를 다 망라해가지고 제가 문화재로 경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해마다 정기공연 계획공연 하면서 10위 작가를 지금 거반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한 게 이제 형장가를 안 했기 때문에 형장가를 하고 이제 거기다 조금 저기 희물이 잡가 6, 7월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 7월 흐린 날. 김영아 씨가 경기 소리 또 명창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이춘희 선생님 제자예요. 제가 잘 알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또. 아이 잘 알아요 선생님. 잘 하셨죠 뭐. 형장가하고 이제 6, 7월 흐린 날 이렇게 두 곡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지부 분들은 광주 지부 분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네요. 선생님 이 광주 지부 분들은 어떤 소리를 또 준비 중에 있나요? 이번에 그 회신곡을 하는데 저번 총연습을 3월 1일 날 저희 전수관에서 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와가지고 버글대는데 내가 정신이 빠졌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회신곡을 하면서 악기를 하나씩 다 목닥 치는 사람, 깽매개 치는 사람, 북 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 안무를 짜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신곡을 준비했더라고요. 광주 지부에서. 선생님 그리고 그 이어서 양평 지부 회원들 무대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소리를 하시나요? 그 양평에는 나물소리가 유명하더군요. 그 용문산 나물소리를 토성미녀죠 그러니까. 토성미녀인데 정말 보니까 듣기도 좋고 또 앉아서 소품들 가지고 나물 뜯는 형래도 내고 그러는데 정말 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번공원이. 그러니까 미녀와 함께 여러 가지 안무가. 그렇죠. 동작별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대로. 그럼 양평 나물소리만 하나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이제 수원지부에서 활동하는 소리꾼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수원지부에서는 어떤 소리를 또 준비하시는지. 그냥 거기는 경기민요 그냥 저희들 하는 도라지 타령 해저알이랑 매화 타령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네. 투채 들고 안물 짜서. 아주 경쾌하고 발랄하게. 네. 발랄하게. 선생님 그 15개 지부 중에서 평택 지부도 있고 안양 지부도 있죠 아마. 네. 이번에 참여합니까? 네. 평택 지부에서는 장기 타령. 네. 장기 타령을 애기들을 데리고 하는데 안무를 짜가면서 앉아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재미있게 엮었더라고요. 나름대로 장기 타령을. 네.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꾸미는 부대인가봐요. 네. 어른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린이 청소년 또 대학생 언니들 또 아주머니들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네. 다 나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양 지부는 어떤 준비 준비했나요? 안양 지부는 또 안양에 또 토석적인 민요가 있더라고요. 토석 민요가. 뭐 저기 안양에 채석장이 있었대요. 옛날에 왜 구두를 놓으면 구두를 놓잖아요. 하늘 같은데. 그런 그 구두를 그 바위를 깨면서 하는 노래 뭐 바느질하면서 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서 안양 지부는 그걸 준비했더라고요. 네. 보니까요. 서울에도 지부가 따로 있어요. 네. 서초 지부 무대가 있네요. 선생님. 네. 거기는 방아타령을 준비했어요. 저기 소구 들고 경쾌하게 여기도 서초 지부도. 네. 소리가 아주 경쾌한 소리를 송목하셨네요. 그 경기소리 보존에서 인천지부 활동이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인천지부들이 진짜 정기공연을 두 번 하는데 제가 가서 참여를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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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래도 민요를.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인천지부 주부들이죠. 뭐 다 회원들이. 그러시죠. 네. 그러시죠. 나이저먹은 40대 그렇죠? 50대 그런 주부들이 하는데 안무를 짜 가지고 아주 부채 들고 아주 재미있는 민요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부마다 마다가 이렇게 경쟁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우리가 더 빛나야 돼. 아주 열심히 했더라고요. 연습을. 선생님 저희한테 빨리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서로 시샘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지부가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지부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정부 지부도 이렇게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소리를 준비하고 있나요? 거기는 또 아저씨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회원 중에. 그래서 보니까 쭉 앉아서 아저씨들은 사물이라고 그럴까? 장구로 하며 여자분들은 일어서서 장구를 메고 장구춤 추면서 뱃노래 자선뱃노래를 했는데 타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회원들이. 그래서 참 볼만하더라고요. 또 신명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마다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선생님 이번 경기 소리 버전의 10위의 기획 공연에는 춤도 선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기 우리 전공 학생들 대학교 나온 아이들이 느리게 타령 풍고 타령 사설 남봉가를 손수건 들고 춤을 추면서 민요를 하는데 그건 그 나름대로 또 아주 예쁘더라고요. 네. 이번에 준비하신 부대가 볼거리 놀거리. 그렇죠? 들을거리들이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제12회 경기 소리 버전의 전기 공연. 15개 지부하고 1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큰 부대인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 번 우리 경기 소리 버전의 12회가 전기 공연. 장소랑 시간. 다시 한 번 알려주시죠. 네. 저기 서초동 국립국학원 예약당 3월 13일 오후 5시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이에요.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황골 초대석 함께 자리해 주신 임정남 명창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제비가를 임정남 선생님의 소리로 띄웁니다. 억순아. 아야야 억순아. 어메. 참 말로 그냥 갯가로 나간겨. 아이고 매. 아이고 봉알매도 굴 따고 있남유. 어따 참말로 그냥 마을 해관에서 지두리라고 해놓고 뭐다고 있는 거래요. 봉현아. 네. 어 너 잘 왔다.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와봐. 아이고 매. 이거 날씨도 쌀쌀 오구만은. 그냥 갯바람 쏘이다가 탈이라고 하면 우쩌라고. 아이고 매. 양. 갯벌에 양 폭격 빠지는데. 아야. 젊은것이 갯벌 처음 들어오냐. 이것 좀 갖고 가. 마을 휘간으로 갖고 가란 말이여. 아이고 매. 양. 많이도 캣구만요. 워메. 이걸 뭔 일이라고 캐시오. 어이구이구이구. 잠깐 복쳐놔. 저저저. 이 쪼세기 칼고랑으로. 여기 좀 봐봐. 수도 없이 붙었는디. 눈이 그냥 침침해. 아야. 뭐 누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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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다. 양. 통에도 많이 들었구만요. 아이고 봉알래요. 양. 그만저만 하고 나오란께요. 아 요라고 많이 붙었는디. 그냥 가라고요. 야. 너는 노래방에서 마이크 보면은 잡고 싶냐. 던지고 싶냐.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셔요. 아 마이크 잡아야 돼. 어떻게 던진단가요. 아그러면 이 구호를 마이크로 보란 말이여. 자자. 하나. 쪼세기 들고 탁탁 해봐봐. 아. 여자만 구울 다른 배빈냐. 아이고 봉알래요. 아따 참말로. 양. 요만하면은 동네 사람들 배부르게 먹겄구만은. 아따 참말로. 뭔 욕심이라고 많다요. 아하. 아하. 아 지도요. 쬐끼만 캐 볼게요. 그려그려. 아이고. 요거를 갖다가 그냥 피시. 굴전으로 뽀글뽀글뽀글. 꿀탕으로. 국간장에다가 간마늘에 간생강을 구르넣고. 뽀글뽀글 끓여보세요. 봉잔 냉굴탕 끓여보세요. 야야. 꿀 따란 말이여. 아니 우리 봉알매 꿀 따는 소리 들어본 게. 아따. 여기는 꿀 바치구먼요. 꿀아 꿀아. 이리 오너라. 조세기 맞고 이리 올래. 고채기 맞고 이리 올래. 아이고 봉천아. 나처럼 굴을 땀씨롱 노래를 허란 말이여. 조세기 갈고리로 그냥 바위 침씨롱 놀자는 거이시빵. 아이고야. 알았구먼요. 야야. 억수라. 나도 굴 따고 있구먼. 이리 와봐. 이쪽이 말이여. 아주 굴밭이요. 굴밭. 엇. 멋지게 저 마을 휘간에 쌍치리 행덕이 만길이도 모였고. 아이고. 기럴 것이다. 봉자 굴전 냉굴탕 나가는 날인디. 아이고야야. 조세기로 요라고. 요라고 좀 캐란 말이여. 봉자 굴전 맨입으로 먹으려고 그냐도.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인천 객가노래 가운데서 군음소리를 차영역 김정숙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굴 얘기 나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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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처리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에 가보면 특히 제철 음식인 굴이나 석화 같은 게 그렇죠. 저희 입맛을 아주. 맞아요. 석화국이 되게 맛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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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찜도 있죠. 뭐 굴밥도 있죠. 굴탕. 굴전. 아이고. 뭐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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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식 굴이랑 자연산 굴이랑은 크기 차이에서 벌써 달라지 않아요. 크기 차이도 그렇지만 맛이. 맛도 다르죠. 기가 막히게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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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있는 굴 석화 같은 거 먹고 건강 챙기시자고요. 네. 네.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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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